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외울 때 이런 거 쭉 있는데 마지막 쟤 뭐지? 아 걔가 바로 이제 그냥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가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얘네들만큼 좀 외워야 될 거 그리고 평균가는 얘네들만큼 좀 외우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만 적어볼게 에게 에서 에 로 와 에게 에서 에 로 와 에게 에서 에 로 와 얘가 바로 부사격 조사야